앞으로 더 빼야 된다고 너 훈련할 때 연습 안 했지? 지금 배운 대로 하고 있잖아 아, 차를 앞으로 좀 더 빼야겠다 야! 아, 미안해, 미안해 어, 기어를 바꾸고 직진 주차는 공식이 아니라 감각이야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만 좀 해, 집중이 안 되잖아 너처럼 버벅거리니까 여자들이 김여사 소리 듣는 거야 그거 다 남자들 우월감이거든? 네가 운전해 봐라 그게 남자들 우월감인지 여자들 운전 문제인지? 실력 없다고 무시하는 건 비겁하지만 그게 여자라고 더 무시하는 건 뒤로 가라고, 뒤로! 차를 엉덩이만 들어가면 다 들어간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너 왜 자꾸 할래?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?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?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? 어딜 가? 가있자! 야! 야, 서운아! 야, 서운아!